아! 누구세요? 아이고 바보님 만원 고맙습니다! 존탕님의 택뚝 깜통 크림님 이탈 얼마 보시나요? 급합니다. 크림님이면 뭐 2초 13, 10이요? 그 2초 뚝 전사가 쓰나요? 누가 쓰나요? 미아일이랑 제로밖에 안 쓴다고요? 미아일이랑 제로만 쓰면 비주류 직업이니까 거의 150, 200 정도 받는 거대요 잠시만 거기다 이제 노작가 플러스 해야죠. 아유 잠깐만 바보님이 데디큐브 맡긴다고요 형님? 아 저 지금 바로 바로 가능하죠 지금? 자 요형님이랑 또 입검 같이 했죠? 입검 같이 했고 또 요형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저한테 템진단 한번 옛날에 받은 적이 있는데 미아일 지금 최강이죠 미아일 최강 에디공 뭐 95 뭐 물론이고 이거를 그때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셨어요 요거 40, 30, 50이 얼마쯤 할 것 같냐라고 물으시더니 그 사더니 그때 에디공 30도 띄우셨네 아이고 요거 또 일출보공에 시립 먹어주죠? 그니까 놀시비가 이제 22.5성급 효율이 나오니까 그치 템이 다 된 거야 템이 다 됐으니까 이제 뭐가 남았겠어요 여러분들? 뭐가 남았겠어요? 에트르넬 남은 거지 근데 또 그 에트르넬 마저도 지금 22성이랑 다 다셨어요? 추억이 185급에 영압을 영압을 3,000개짜리에요 요거 정확히 영압을 3,000개짜리고 예 공룡 환장의 힘 14 올랐습니다 공룡 힘 2작 조금 모자란 것 같고 이것도 지금 에디셔널이 거의 지금 준 18%급 효율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돌려봤자 2천만원 쓰고 1% 올리는 거 2천만원 쓰고 1% 요거는 이제 266 요것도 이제 18%가 넘죠 에디가 근데 윗잠 정업에 깡 177이에요 깡 추가 조금 구려볼 순 있거든? 근데 에트르넬 여러분들 제가 에트르넬을 제가 추억 돌리면서 말씀드렸잖아 꾸준히 말씀드렸잖아 영압을 돌리면서 에트르넬 여러분들이 아케인 전승만 그렇게 봐가지고 쳐다봐가지고 아케인 전승만 그런 것만 봐가지고 에트르넬을 추억 200급 아니면 3인 줄 아는데 근데 깡 177 자체가 일단 177급에다가 부스텍까지 붙어서 얘는 지금 180급이란 말이야 사실상 얘도 영압물이 2,000개가 넘어갑니다 얘가 영압물 2,000개급이에요 얘가 지금 영압물 기댄값이 22성이 2개야 22성 2개고 모자란도 21성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효율이 엄청 잘 나오는 거지 얘 같은 경우는 윗잠 36에 161 161인데 이게 에트르넬이 얼마나 쓰냐면 바보님이 원래 끼던 카루타도 놀극 유관작된 거의 엔드 카루타들이었거든? 근데 에트르넬을 끼고 환산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3,000 올라다가 들었거든 맞나요? 3,500, 3,500 올랐대 지금 3,500 올랐대요 9만급 스펙에서 환산 3,500이면 최종 데미지가 여러분들 10% 걸은 거야 10%가 최종 데미지가 정확히 10% 걸은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일단은 뭐 할 거냐면 이거 그 메모리 떴어요 크루아가 이거 지금 메모리 떠가지고 왼쪽 걸로 교체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관리 중이고요 시원하게 에디 힘세줄 레츠고 아 에트르넬 큐브 오랜만에 돌린다 이거 야 에트르넬 큐브 오랜만에 돌린다이 아 기존 모자 춘자님이 탐내고 있다고? 그치 펄라디는 힘퍼 쓰니까 윗잠 36이면 그치 맞아 춘자님이 그 여권되면 사우시는 게 좋겠네 모자 같은 경우는 이게 쿨감 직업이 힘퍼 뜨면은 트레이드하고 팔고 그러니까 힘퍼 직업이 쿨감 뜨면은 또 트레이드하고 팔고 그런 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나 모자 같은 경우는 기대값만큼 돌아가진 않아요 이게 예 기대값만큼 돌아가진 않아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끼던 36% 뚝을 어느 정도의 가격을 책정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셔가지고 대충 한번 지금 한번 상상을 상상이라기보다 좀 감정을 해보면은 이짬이 이쪽이 모자가 36이죠 그러니까 33%죠 편하게 그냥 33%라고 표현을 할게요 원래 33%가 상하이 기준으로 보면은 상의는 한 거의 천만원 가까이 하고 900만원? 하의가 한 600해요 기대값이 그래 근데 33%는 원래 기대값만큼 돈을 잘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에트레델이 올 직작이다 보니까 누구든 직작을 해야 되는 템이잖아요 시도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미트라앤블처럼 미트라앤블은 실제로 에디공 30의 기대값이랑 시세랑 거의 비슷해요 진짜 그러니까 1600이라고 치면 한 1200 정도가 시세예요 에디공 30만 따시면은 에디공 30 같은 경우는 대체제가 없잖아 에디공 30은 에디공 30이 끝이야 그 밑에 없어요 아무것도 00뎀? 00뎀이랑 000이나 비빌 수조차 없잖아 윗잠 33 같은 경우는 윗잠 30으로 버티다가 데일리 불큐나 뽀록으로 띄운 거를 사온다는 전제가 가능하잖아 버티고 넘어간다는 게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33은 그 기대값만큼 절대 못 받아요 기대값에 반도 좀 힘들어 원래 모자 같은 경우는 쿨뚝이 사실 메인이고 쿨뚝 직업들이 다 불큐를 돌리기 때문에 36이 심심치 않게 나올 거예요 깡통들이 모자 힘 33이 기대값이 900이거든요 거기에 받고 쿨뚝 직업들이 분명 36을 계속 띄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에테르넬의 희소성이나 그런 좀 약간 진입장벽 같은 걸 따져봤을 때 잠재는 한 250 정도에 받고 사실은 에테르넬은 별값이지 별값 별값인데 21성 같은 경우는 실제로 효율이 진짜 잘 나옵니다 근데 난 무조건 22성 달 거다 난 무조건 22성 달 거니까 이거는 너 가격치기가 힘들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애초에 21성으로 쓰는 것도 ㅈㄴ 세요 400억 곱하기 최소 6들 21성 같은 경우는 21성 값어치는 노작의 한 2배값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강화비용이 있으니까 2배는 너무 야속하고 한 2.5배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약간 3배는 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노작의 한 3배까지도 받을 만할 것 같기도 한데 결론적으로 잠재한 250에 별값 한 2560? 자기 공룡 힘 3작이면 작당 한 25만원 정도 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억은 114,6%면 제가 봤을 때 받아봐야 100억? 추억가 100억 한 800선이 맞지 않나? 그 정도 일단은 대충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에디가 있었으면 좀 더 비쌌을 것 같아 에디가 없어가지고 돈이 또 많이 빨리지 근데 어디까지나 노작 400억 기준이죠? 노작값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따져봤을 때 이게 800도 힘들어? 왜냐면 노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700까지도 내려갈 확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 뭐 또 야 이제 그런 식으로 야 이거 아크 아크 잠재 이거 그냥 쓰면 안 돼요 이거 이거 그냥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진짜로? 야 이건 돌리기가 아까워 이거는 돌리면 안 돼 형님 이거는 돌리면 안 돼 히어로 3초 좋아? 어떻게 잠깐 약하게 지내고 임자 찾는 게 어때요? 임자 찾죠? 이거 지금 에디 큐 많이 남았잖아 이거 넣어두고 일단 잠깐 약하게 지내고 임자 찾자고 트레이드나 아 이게 지금 에디가 16.5% 17% 그러니까 에디가 17% 가까이 나온대요 지금 아무리 쿨감율이 안 좋아도 바보님이 여기서 이걸 밀어도 후하게 666 떴다가 칠게요 700 쓰고 힘이 2% 올렸는데 그마저도 그냥 700이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이 3초 2개 메리트를 버리면서 민 거잖아? 좀 다른 임자 뭐 뭐 임자 만나면은 그쵸? 큐브에 돈 많이 아꼈으니까 진짜 이거 돌리지 마요 진짜 지금 돈 좀 굳은 거 원한 일을 한번 어 원한이 지금 목요일대가 좀 싸네 야 이거 이거 여러분들 직접 돌리면은 카로타라니까 이거 지금 어? 아 아 아 110이 6% 값이야 아 임시초 값이야 와 어 야 180 180이 나왔어 180이 따봉 야 아 요게 이제 영환불이 한 2,000개급은 나오지 않을까 어우 2,000개짜리가 나왔어요 지금 영환불이 2,000개짜리가 나왔어 지금 야 제대로다 이거는 축하드립니다 요거는 딱 제 22송을 가주면은 쓰읍 야 바보님 펀치킹 신고 내년에도 유지할 수 있게끔 제가 어떻게 한번 해 해드렸습니다 아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아 나 본주행도 살짝 마렵네 지금 아 이거 내기점 들어가가지고 마렵네 아 잠깐만 이거 아 아 아 아 아 95육 다시 복구했어 아 개같다 진짜 아 150억 쓰고 복구 개새끼 infections urges 아 짭 SLM 으 앤 앤 앤 앤 앤 앤 앤 앤 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